대구시가 지난 11일 대구은행 대구시청 영업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기관과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대구은행은 10억 원, 대구상공회의소가 5억 원, 한국가수공사 5억 원 등 16개 기관과 단체에서 41억 원의 상품권을 구매 약정했습니다. 한편 대구시는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1,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판매액은 9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.8%가 늘었고 시민 1인당 온누리 상품권 구매액은 약 4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